메이플 호기심 전국 내가 하기 싫지만 너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하기 싫은 궁금한 것을 먼지가 대신해드립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하루 이상 걸리면 안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흥미가 있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예시 위로 20개 해야하는 이유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맹이 반지 경험치 10%를 준다 엑소시간 동안 불독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불독에서 기타 아이템으로 기지력 10%를 아주 작은 확률로 얻을 수 있죠 이끼 달팽이를 잡아라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가 나옵니다 아주 비싼 아이템이지요 몇 개나 나올까 엑소시간 동안 채집채강을 하면 얼마나 벌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고 먼치의 특이사항 전직업 캐릭터 다 200 이상입니다 250캐릭터 11개, 275캐릭터 1개, 유니온 8,647, 테마액 200에 매액 100% 농장 만렙 40레벨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에 달고 다른 분들께서 좋아요 표시가 많으면 더 끌릴 수도 있어 많은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엠버가 끝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! 좋아요와 구독!